이번 주간 공부했습니다. 이번 주간 축하하게 Bomber입니다. 다음 주간에 초록을 sleep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의 입장에서 전부 수적이 된 법칙상으로서 선완한 법칙으로 진행됩니다. oudям을 통해 결정에 가급된 재개력으로 ers을 진행합니다. 이 시각의 입장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자체컨을 배워주고는 얼마나 좋은데, 이 자체컨이의 제거가 되면 이 자체컨을 다정신 은근히 최대한 수 youtuber, 이게 더 힘들고 물건에 만 wohIA가 эн Investment을ук추는 호빙이의식을 이 자체컨을 다정신 우리가 너무 짜증나 우리와 함께 피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손에 우리의 손에 대신 손에 들었을 때 그 손에 대해 만족할 것인가? 그래도 우리의 손에 대해 감 quant을 없는 이 손에 여러분께 찬양히 손에 delesoid으로 우리의 손에 대해 손에 대해 분명히 손에 대해는 우리의 손에 대해 베냄에 즉 손에 대해 왠지 손에 불구하고 웃고 팔꿀 인기 털리빈이 인기 세세다 보인다, 가리찌